간혹가도 혼자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이크가 안 켜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7페이지 용접 페이지 137의 용접접합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용접접합에서는 거기 보시면 용접접합의 특징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 접합법 중에 유일하게 바로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용접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베시나 볼트나 고장력 볼트는 구멍을 뚫어서 체결하기 때문에 일체성 확보가 어렵죠 그런데 용접이 일체성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서 4번까지가 용접접합의 장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이니 용접접합의 장점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용접은 장점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재관의 수밀성이 크고요 사용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 사용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얘는 구멍 뚫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없다는 거예요 단면 결손이 없기 때문에 재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총 부재의 두께 보통 얘는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서 용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그런데 리벳이나 볼트나 고력 볼트의 경우 구멍 뚫기를 해서 안에다가 리벳이나 볼트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궁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보 양보라는 것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용접부의 품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법은 종류는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바로 나왔습니다 142페이지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에서 대표적 유관 검사를 뺀 비파괴 검사 부분을 다루어 놨습니다 비파괴 검사가 초음파법이 출제가 한 번 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한 번 기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로바로 낼 수는 없죠 초음파 검사법이 한 번 기출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셔가지고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력지중에 좀 민감합니다 특히 용접부 이런 데가 응력지중에 좀 민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용접 형식의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루브 용접 그루브 용접은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이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합니다 맞대기 용접 두 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대 때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맞대게 됩니다 그렇지 용착금속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베이스를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이때 이 홈을 갖다가 이 입체를 그리면 힘드니까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을 만듭니다 이 홈을 그루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루브, 그루브, 홈을 또는 개선이라고도 하고 앞벌림이라고도 합니다 앞벌림 그래서 이제 앞벌림 이렇게 칭하는데 두 부제 사이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입니다 두 부제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죠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 넣는 홈을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그루브로 칭하고 이때 용착금속을 이 안에다가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각도를 이걸 홈의 각도라고 하죠 그것을 홈의 각도 또는 개선각도 이렇게 칭하는 거죠 개선각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해요 이 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는 홈의 밑부분이죠 그루브,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칭합니다 루트 이때 두 부제 사이의 트임새 이것을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루트 간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트 간격 그런데 여기다가 용착금속을 채워 넣게 되면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용착금속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용용금속의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대어주는 것을 뒷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뒷댐제가 됩니다 뒷댐제 뒷댐제 그래서 이 뒷댐제는 용용금속의 용낙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트 밑면에 대어주는 부제라고 보시면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이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이 바로 뒷댐제가 됩니다 뒷댐제 뒷댐제를 대놓고 여기다가 금속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 안에다 채워넣어요 이렇게 채워넣는데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이것을 유효목두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인데 양쪽에 모재두께가 통일하면 유효목두께는 모재두께만큼 되는데 만약에 이 유효목두께를 따질 때 모재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으로 갑니다 유효목두께는 모재두께가 다를 경우죠 다를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를 경우는 얇은 쪽입니다 그래서 모재두께가 다를 경우는 얇은 쪽을 기준으로 얇은 쪽 모재가 두께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12mm인데 여기가 10mm였다 그럼 10mm 따라간다 이게 얇은 쪽 모재두께로 하고요 이때 보강살붙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보강살붙임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보강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분은 일반적으로 판두께의 10분의 1 이하로 하거나 1.5mm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주는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루브 용접 맞댕 용접 이렇게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때 이걸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얘를 그루브를 그루브를 이 그루브를 8회때 시험에 응급을 했는데 그때는 출제 기준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11회때부터 우리 주의 도입이 됐는데 이 8회때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살용접은 모살용접은 펠렌용접이라고 하는데 모살용접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살용접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직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부재가 있으면 여기에 용접하는거에요 이 부분에 용접하는거에요 이렇게 용접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기본 이렇게 해서 쭉 가는거에요 그런데 이때 이걸 모살취수 라고 해요 이때 이 치수를 모살취수 라고 합니다 이걸 모살취수 모살취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는 다리의 길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리의 길이 그래서 보통 기호는 s를 씁니다 모살취수 기호는 s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때 수선에 발을 내려가지고 직각으로 내려서 여기 유효 목두께가 되는거에요 유효 목두께의 개념이 됩니다 유효 목두께 요거는 모살취수 0.7 이때 0.7 이때 0.7 에서라고 보면 0.7배 다리의 길이 0.7배의 개념이 됩니다 0.7배 이때 여기 이제 보강살붙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거에요 여분 이것도 동일하게 보강살붙임이 가는거에요 보강살붙임이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강살붙임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이때 어 저그정도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어 아 같이 보시는거 하면 어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5번에 아이자 3번에 스켈럽 스켈럽 이란 용어가 나와요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 설치 이 스켈럽 인데 스켈럽의 개념 바로 이거에요 자 여기 다른 부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재가 또 오게 되면 이 용접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판을 대거나 그러면 이 용접선이 이제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용접선이 어떻게 쭉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접선이 쭉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홈을 뭐라고 한다 스켈럽 이라 하겠다 이게 스켈럽 스켈럽 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홈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이에요 홈 개념이 스켈럽 개념이고 스켈럽 그래서 이제 간단히 구분 좀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거기 보면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절단미 개선 그루브 가공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 알아두실 것 1번은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용접식 교차부분이 한 부재 다른 부재 접착식일 때 불필요한 접착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 따기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 10mm 이상 둥글게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모퉁이 따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둥글게 모퉁이 따기를 만드는데 이걸 뭐랬겠다 스켈럽 이랬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스켈러 가공은 절삭 가공기나 구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가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4번하고 헷갈리면 안돼요 가스 절단할 때 원칙이 자동 가스 절단기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형광이나 이런거 있죠 그냥 절단할 때 여기 여기서 이렇게 형광 부재를 이렇게 강제를 절단하고자 할 때는 기본 자동 가스 절단기 사용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동 가스 절단기로 절단하면 되는데 뭐 가공에 있어서 스켈러 가공할 때는 이 원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켈러 가공은 절삭 가공기 가공기 나 아니면 둘중에 하나 쓸 한 부속 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 주라는 겁니다 가공을 해 주자 끝 측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에 몇 포를 초과했을 때 체크하십시오 20%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 주라는 겁니다 대체 20% 초과할 때는 다른 대체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접 결함의 종류가 나옵니다 용접 결함 종류 자 16회 때 냈었어요 16회 때는 용접 결함의 종합 문제로 냈어요 열거하는 형태로 냈고요 그 다음에 20회 때 나왔었어요 20회 때는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 쭉 서서를 해 놓고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물었으니 그때 오버랩을 묻는 걸 했어요 오버랩 그러면 앞으로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앞전 시험은 없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21회 때는 네 앞에 내면요 다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런 데는 해야 돼요 변화가 별로 없는 데는 내 읽기 별로 없는 데는 그걸 계속 해야 돼 하는 데는 필요가 합니다 그건 계속 제가 수업을 많이 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저런 거는 꼭 알았겠죠 자주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주택가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낼 게 없으니 그거 계속 출제를 해야 되는 봤던 그러면 용적 결함의 종류 부분 그러면 용적 결함의 변화예요 그럼 또 변할 겁니다 영적 결함이 영적 결함을 내는데 16개 때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고 5개 종합적으로 그리고 20회 때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를 읽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0 이제 2회 이후가 되겠죠 2회에 나올 건데 그러면 이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 앞에가 4회 패턴이니까 4회 패턴으로 내겠지라는 생각은 버립시오 저때도 내 패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거라 이런 용적 결함이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 그런데 오버랩이 오버랩 낸 건 쉽게 맞추라고 낸 겁니다 겹쳐지죠 그러면 22회 이후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유형이 좀 많은데 아이 어딘가 갈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까지는 가기 쉽거든 세 번째부터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20회 이후에는 자 용적 결함을 모두 고른 것을 모두 고르라는 유형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고르라는 유형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그럼 앞에서 다른 거 있죠 아 이런 것도 고르면 안 돼요 막 그루브 막 루트 금방 금방 봤던 스케일링 루프 이런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은 일반 용접 용어적인 측면하고 결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낼 수 있더니 용접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용접 결함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 낼 때는 용접 결함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르세요 문제가 꽤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 고르세요 문제가 아마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 사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많아질 겁니다 작년 보다 작년에 이제 모두 고르세요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조금 냈는데 그래서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조금 공부하세요 작년에는 내가 그래서 21회 때는 22회 때보다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낮아진다라고 해서 특히 핵의 원리 이런 거 난이도가 쉬웠잖아요 민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파고 난이도가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차에서는 난이도를 너무 조절해가지고 실패했거든 그럼 1차 난이도를 조금 하고 하는 거 준비를 한번 할 겁니다 상대평가 가기 전에 그래서 1차 난이도를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 크게는 팍 올리면 안 돼 너무 올리면 합격성이 안 나옵니다 얘들 난이도 조절할 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높여버리면요 안 나와 합격생 앞전에도 난이도 낮춰도 합격성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인원 관리사는 시험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요 10월달 11월달에 시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기 때문에 이걸 간파를 못하는 거야 보통 1차 학교를 가고 나서 2차를 하는데 1년 내내 공부한 것처럼 낸 거야 2차 시험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2개월만 딱 공부하고 가서 시험치는 사람들한테 1년 프로로 수업한 것만큼 내한이도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은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뭐가 됩니까 7월달에 시험을 치니까 짧아 뭐 조금 하다보면 시험치러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간파를 못해 그래서 출제 오류가 있는데 중개사는 1년 내내 공부하고 가서 이제 시험치거든요 같이 시험치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실 거 자 그래서 용접격 언더컷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접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언더컷 개념이 되네 그래서 특히 가장자리 부분이 남는 게 가장자리가 그리고 슬레그 섞임은 슬레그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레그가 잘 섞여있는 것 이것이 슬레그 슬레그는 슬레그가 나와야 돼요 슬레그 섞임은 그리고 블루홀 블루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기마다 구멍이에요 공기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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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루홀은 용접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건데 이 가스가 방출될 가스가 남아서 안에서 뭐가 생겼다 기포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가스가 그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소가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남아서 이렇게 생기는 게 내부에 이 가스가 방출되어야 되는데 방출되지 않고 남아서 생기는 게 뭐다 블루홀입니다 블루홀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5번 있죠 용접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이에요 얘가 블루홀이 올라오면서 탁 터졌는데 위에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이것은 뭐다 피트 블루홀이 부상하면서 가스가 탁 터졌을 때 생겼는데 오버랩은 모죄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져 있는 것을 뭐다 오버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PCI는 PCI라는 것은 PCI는 은점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블루홀이 기포가 몇 개가 겹쳐서 지름이 이상하면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그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겨서 PCI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래서 용접 단면에 지름 2-3mm 정도의 뭐다 생선 눈알 모양이라고 해놨죠 이 생선 눈알 모양이 생긴 것은 이 수소가스가 방출해야 되는 여러 개가 겹쳐진 거예요 가스가 겹쳐지면서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뭐라고 칭했다 PCI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리고 용착 부족 또는 용이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채워지지 용이 여기서 남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안에 완전히 안 채워진데 이런 부분에 밑에 그래서 위에는 제대로 채워졌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덜 채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덜 채워진 겁니다 위에만 이렇게 채워지고요 밑에 부분이 홈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용이 부족 용착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터 나오죠 크레이터는 용접 길이 또는 비드라고 하죠 비드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 무엇이다 자 크레이터 크레이터는 분화구 모량처럼 생겼다 그래서 크레이터 라고 칭해진다 얘가 생긴 모양 때문이에요 생긴 모양이 용접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목하게 길이 끝부분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이는 거예요 오목하게 파이는 거예요 그 그 모양 때문에 크레이트라고 칭해진 거예요 크레이터는 분화구 모양이 되게 분화구 오목하게 파인 모양이 뭐다 분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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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청 용접청 끝부분이 여기 이렇게 두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용접을 했잖아요 용접청이 생기죠 용접청이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오목하게 파지는데 그래서 보통 비드가 용접청이거든 용접청 또는 비드 비드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을 크레이트라고 해요 이때 엔드탑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다 나오죠 엔드탑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엔드탑이라고 해요 그러면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용접을 시작해서 이 부분의 시작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이 길게 쭉 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시작해서 끝에 갑니다 시작점이나 종료점에 여기 우묵하게 파이거든 이걸 방지하게 해서 용접 길이 비드 끝부분에 여기다가 추가로 태워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끝부분에다가 태워준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용접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엔드탑 개념은 그러면 이 끝 용접 길이 끝부분에다가 시작점과 종료점 여기도 대주고 끝부분에도 대주는 거예요 이걸 엔드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강판입니다 보조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밑에는 뭐가 받쳐져야 됩니까 밑에는 밑에는 뒷댐제가 있겠죠 밑에는 뒷댐제 딱 받쳐 놓고 양쪽 여기 끝부분에 뭐가 있다 엔드탑 설치하는 거예요 엔드탑 엔드탑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140페이지 엔드탑 해놨죠 용기 없이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 채워지던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크레이트를 용접 결함 방작에서 되어주는 보조제를 엔드탑이라고 하고 스페트는 용접 중에 튀어나온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서 붙은 거예요 표면에 스페트 여러분들도 이거죠 입에 잔뜩 물고 있는데 막 할말을 하려고 열변을 토함하면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면 상대방에도 묻지만 자기 얼굴에도 튀어있습니다 여기 뭐다 스페트 그리고 스케일럽 용접선의 교차를 방작에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이 뭐다 스케일럽 그리고 가우징은 금속판이나 면의 홈을 파는 걸 가우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드는 용접층이다 그리고 여섯번째 그루브 용접에서 접하는 두 부재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우는 홈을 그루브라 받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용접시공 일반상 나오죠 요거는 시방서 내용입니다 시방서 내용 시방서 내용에서 조금 봐두실거는 몇가지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미 시험을 출제해버렸어요 출제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둬야 될 것은 저걸 조금 알아두십시오 어 거기 보면 뭐 5번 이런건 냈어요 5번 이런건 출제했기 때문에 자 7번째까지 자 아크 용접할 때 아크 용접 많이 하는데 아크 발생은 용접부 뭐다 내 체크하시고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7번 체크하시고 8번 스켈럽이나 각종 브래킷 등 제편의 모서리에서 끝나는 필렌 용접 필렌 용접이 뭐다 모살용접 체크하시고 필렌 용접이 모살용접이에요 모살용접 필렌 용접이 모살용접인데 모살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이터 아까 배웠죠 크레이터가 용접 뭐죠 비드급 오목하게 파인거라 겠죠 용접길이 오목하게 파인 것이 크레이터에 요통이불을 돌려서 연속으로 뭐다 용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용접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체크하시고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죠 판두께 몇 % 이하 10% 이하 보강살부침 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강살부침은 꼭 체크하면 몇 % 이하 된다 10% 이하로 해야 돼요 10% 이하 10% 이하로 하면서 1.5mm 이하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분 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할랭지용 강제의 주요 부재의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이 아까 무슨 용접이라고 했어요 그루브 용접이라고 했죠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이라고 했어요 원칙 주로 수동 용접이나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있죠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 체크하죠 거기까지 딱 잘라세요 해야 하면 이제 한다라고 딱 너무 길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12번은 기출했습니다 12번은 부재의 위험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됩니다 병용해서는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때 뭐한다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게 원칙이에요 체크하세요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잡습니다 원칙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 냈는데 간혹가다 이 경우에요 플레이트 그 그 판보 만들 때 판보를 만들 때는 좀 주의하십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어 여기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통 용접과 볼트를 자 좋을 때는 원칙 부더기하기 좋게 된 뭐부터 한다 용접을 하고 볼트 조이면 나중에 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플레이트 그드 판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 때 외부를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하고 접합을 하고 프렌즈를 용접 접합을 하는 이런 이중 접합을 한다 프렌즈를 용접 접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접 접합을 하는 경우 이때만 이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걸 주어진다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하고 프렌즈를 용접 접합을 하겠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 경우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합니다 보트를 먼저 체결하고 먼저 체결하고 이때 용접 나중에 용접 접합을 하게 되는데 용접 접합을 나중에 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주어지면 이건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41 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이 나오잖아요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에서 142 페이지 보시면 여기 비업에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단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해 용접을 했을 때 각기 허용력 분담한다 나오죠 이게 예외에요 원래는 아까 용접 후에 뭐 하라고 했어요 볼트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합법에서 좀 주의해 주실 것이 이겁니다 접합법이 이 가장 강력한 접합법이 용접접합이에요 용접접합이 접합법이 제일 우수하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 접합과 리벳은 동격으로 봐줍니다 리벳 접합은 리벳 접합은 동격이고 그리고 볼트가 제일 약합니다 볼트 접합이 가장 치약합니다 가장 치약한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병용하면 강한 것이 다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동격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고력 볼트하고 리벳은 동격이에요 그럼 각기 부담하면 됩니다 각기 그러면 보통은 접합을 하면 강한 것이 전체적으로 분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한다 보시고 그래서 리벳하고 고력 볼트가 병용할 때는 각기 부담을 하시면 돼요 각기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조건이 주었을 때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할 때 이럴때만 예의적으로 각각이고 보통은 누가 분담한다 센 놈이 강한 놈이 다 분담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냥 고력 볼트하고 용접을 변경하면 누가 다 부담한다 용접이 다 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이 나옵니다 초음파 탐상법 가지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탐상법하고 이번에 방사선 투과법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내부 결함을 이용하는데 사용합니다 1번과 2번은 내부 결함이에요 근데 유관검사 가지고 다를 커버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하고 방사선 투과법하고 이 두 가지가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용이한 거예요 내부 결함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용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탐상법은 장치는 소형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 개념이 됩니다 소흡은 적게 든다는 거고 검사 속도 빠르다는 거에요 그리고 맞된 위험이나 T형 위험에 검사 가능한 거 그리고 균열의 검출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장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번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다는 거 검사의 경우 숙련이 필요하다는 거 기록성 없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에요 단점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결함 쪽 표면 결함 쪽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밑에 방사선 투과법 나오죠 두꺼운 부재의 검사가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그때 미운세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없습니까 김종국 씨와 김종국 매니저님 하고 봤을 때 체력 책정이라고 봤는데 초음파 같은 거 보는데 김종국 씨는 잘 보이는데 매니저님 하도 단면이 크셔가지고 안 돼가지고 옆으로 누워보세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면 조금 곤란합니다 초음파는 두께가 두꺼우면 좀 곤란한데 방사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직접 방사선은 엑스레이 찍는데 야 옆으로 두꺼우니까 옆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고 뭐 하세요 어디 찍을 때 있죠 그거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초음파는 두 군데는 조금 분리하지만 방사선 두꺼부제의 검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가 뭐 됩니까 장점인데 방사선 투과법의 장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5번에 보면 검사 장소의 제한이 있다 방사선은 아무데나 다 질 수 없잖아요 단점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검사 간 판단에 의한 개인 판정 차이가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균열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면 일단 뭐부터 찍자 합니까 아파서 갔다 이러면 뭐부터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닦으니까 일단 엑스레이 찍으니까 엑스레이에 안 잘 안 보이는 게 어디 있다 엑스레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합니까 초음파로 가요 그런데 초음파가 가서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가죠 다른 거 해봅시다 이랍니다 아니면 초음파도 초음파도 이제 방법 다른 거 찍을 때 있죠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조형제를 넣어야지만 잘 보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조형제를 한 번도 안 맞아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맞았으면 한 번도 안 찍었으면 그랬더니 저는 유일하게 해본 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도 근육 떨어져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초음파 두 번 쯤에 이렇게 조형제 한 번 해보자 확실히 조형제를 투여하니까 찍으니까 다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 방사선 가지고는 미세균열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분말 탐상법하고 침투 탐상법이죠 이 3번 4번이 이거는 표면 결함 쪽에 유리합니다 표면 결함 표면 결함 표면 결함이나 아니면 표면 직하 바로 밑에 이런 데 표면 쪽에 가까운 결함을 발견할 때 유리한 것이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분말 탐상법의 용접부 표면이나 표면 층에 있거나 표면 주의 결함이나 표면 직하 바로 밑에 직하 직하의 결함 등에 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육안으로 나타나진 균열이나 흠치 표면 부분 있죠 체크할 때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3번하고 4번이 단점이죠 용접 부위의 깊은 내부 결함 분석이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기계 장치가 대형이 돼요 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침투 탐상법 나오죠 그래서 1건은 검사가 간단하고 넓은 범위의 표면 검사에 편리한 것이 침투 탐상법이 됩니다 그런데 어 거기 4번이죠 이게 단점입니다 내부 결함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기 분말은 표면 직하도 가능해 바로 밑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올해 시험은 여기서 혹시 냈다 혹시 내게 되면요 뭐 다른데 과연 더 갈까 아니면 더 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을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반대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초반에 다룰 때 이거 뭡니까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를 냈었는데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음파 탁 내놨으니까 열심히 앞으로 공부할까 하니까 방사선 투과법 자기 분말 탐상법 이런 걸 공부할까 압니까 그래서 종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탐상법이 들어가야 뭐 가득한 다음 탐상법 세 가지 잖아요 초음파 탐상법 자기 분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자탄법이라고도 합니다 자탄법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분말 탐상법 자분 탐상법 이렇게 하고 자탄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앞잡다서 있죠 자분 탐상법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탐상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투과법이죠 방사선 투과법이 있다는 거 있죠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거 나오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및 도검적인 측면은 자 여기는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한 번 기출됐고 그래서 도장의 배합비율 하면 무조건 기억하세요 무슨 비 질량비로 가요 도장은 도장은 무슨 비다 질량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건조시간은 도망양생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망양생시간이고요 그래서 온도 20도 습도 75%일 때 네 다음 공정까지 최소시간이 건조시간이 그래서 무슨 시간이다 최소시간 다음 공정까지 최소시간을 건조시간 도망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합니다 도망양생시간입니다 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4번에 가연성 도로의 보관장소는 전용창고 보관이 원칙입니다 전용창고에 보관하자 그리고 뭐 바탕 만들기 뭐 바탕면처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녹이나 유해인의 부착물 이런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구도막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기본 베이스죠 제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맞게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환경기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해 둘 것 자 그래서 145페이지 그래서 온도가 몇 도시미만 낮은 온도가 5도시미만입니다 석도는 몇 퍼센트 85% 초과 그런데 무기질 아연말 도료가 나오면 이때는 90%가 됩니다 90% 무기질 아연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90% 초과가 5시 기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감도료의 조색 조색이란 것은 이걸 초색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희망하는 색을 얻기 위해서 색을 갖다가 혼합해서 만드는 작업을 뭐다? 초색이다 초색 그래서 옛날에 타렛 때에다 물감 가지고 뭐했습니까 원색이 아닌 색을 만들 때는 조합을 조합을 했죠 맞죠? 색을 조합하는 걸 혼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색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 조색 자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은 부분 나옵니다 마감된 금속 표면 별도의 지식 없는 보금된 표면이나 스테네스 간 여기는 녹슬지 않죠 이럴 때는 도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움직이는 품목들은요 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봅니다 자 기차 바퀴 도장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기차 바퀴 할 필요 없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녹슬 여가 없죠 그래서 철로도 달리는 철로 녹아 하나도 안 살죠 녹슬 맨날 달리고 있는데 기차들이 브레이크 빡빡빡 녹아 안 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은 도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철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적인 철면이죠 보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